저희가 청소할게요. 미리 주세요. 저희도 청소 잘할 수 있어요. 진짜 너희끼리 청소할 수 있겠어? 그럼요! 그럼 청소 시작! 내 엉덩이야. 안돼! 깨끗하게 박차! 어, 먼지가 너무 많다. 이게 뭐야! 얼른 나가자! 배부르다! 뭐야, 놀랬잖아. 엄마 대신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문제가 좀 생겼어. 이게 뭐야! 엄청 지저분하잖아! 바람쥐야, 우리 같이 도와주자. 좋아! 나도 특별히 도와주지. 고마워! 그럼 청소시! 그럼 청소시! 쑥쑥쑥쑥! 실룩실룩!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슈워! 깨끗하게! 으악! 아, 간다! 으악! 우아하! 으악! 청소 끝! 우리 아가들이 청소해 놓는다고 했는데 어떨지 모르겠네요 얘들아 어머나 세상에 앞으론 저희가 많이 도와드릴게요 맡겨만 주세요 엄마한테도 물 뿌리자 차가워 드디어 바다에 도착했다 아가야 어딜 가는 거니 아가야 여긴 바다가 아니야 그럼 바다로 출발 출발 바다까지 하나 둘 하나 둘 이 소리는 바다 우와 바다다 바다? 바다다 바다다 여기는 바다가 아니라 연못이야 여기도 아니라고? 내 손이 초록색일 땐 따라오고 빨간색일 땐 멈추는 거야 지금은 초록색 하나 둘 하나 둘 우리도 따라가자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정지 내 신호를 보고 건너는 거야 자 날 따라와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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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더 가면 바다예요 뭐? 바다? 야! 멈춰 왜그래 여기는 차가 다니는 도로라서 조심해야 하거든 출발! 우와! 얘들아, 데려와서 간식 먹으렴 간식? 엄마! 우와! 채소 간식 나왔습니다 우와! 잘 먹겠습니다! 도치야, 안 먹고 뭐해? 도치, 채소 안 먹어! 싫어! 채소는 몸에도 좋고 맛도 좋다고 한 번만 먹어봐, 도치야 도치, 채소 싫어! 아하! 재미있는 채소 놀이 할까? 채소를 블록처럼 쌓아서 멋진 걸 만드는 거야 보여줄게, 잘 봐봐 짜잔! 까트리네 집 완성입니다 나는 기차 만들래! 도치 날 비행기! 쇼! 도치의 최소 비행기 도치의 최소 비행기 출발합니다 누구 입 속으로 도착할까요? 꽁지 동굴을 지나서 셔! 마지동굴로 갈까요? 마지동굴로 갈까요? 슈웅! 도치동굴로 갑니다! 앗! 테루비의 길! 맛있다! 튜똥! 마지동굴에 들어갑니다! 여기 구독 버튼 눌러줘